원곡 동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가스콕탑 설치에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옵션이고요. 방 안쪽으로 부부욕실입니다. 첫번째 중간방이고요.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두번째 중간방입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원곡동 나연필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